밴드부터 아웃밴드 처리되어 있고요. 이 앞중심 부위도 큰 메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비치지 않게끔. 그리고 옆쪽 라인까지도 딱 해서 메시, 메시. 메시입니다. 이게 다 메시예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실 것 같아요. 엉덩이 여기가 진짜 많거든요. 뒷쪽에 보통 남성분들 실내에 에어컨 많이 나와도 앉아있으면 엉덩이 쪽에는 땀이 차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통풍구가 다 열려있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내일도 영남지방은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저는 무서워요. 서울이 33도래요. 서울에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 남부지방은 폭염경보 차강구원이 얼마까지 올라가네요? 아니 수도권이 폭염주의보가 웬만해서는 발령이 안 되는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를 쭉 보고 이것도 물론 메시 다 되어있고요. 기능성이고요. 네 번째도 기능성에 메시 다 들어가 있고요. 다섯장까지 그냥 엉덩이까지 메시로 되어있는 다섯장까지 보셨고요. 오늘 열다섯장을 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방송에서만 할인을 해드리고 다섯장 기본에 또 이 다섯장에 가는데 이것도 이제 기능성 소재 이거 옆면을 보시면 돼요. 운동할 때 입으시라고 저희가 컬러도 약간 밝게 뽑았고요. 옆라인 있죠? 여기가 이만큼의 통으로 메시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는 양쪽이 다 메시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데 창문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벅지 있는 쪽이 이렇게 맞바람이 부는 것처럼의 바람길이 열려있다 생각해주세요. 옆면에 이렇게 큰 메시 구멍이 또 들어가 있고 엉덩이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봐도 엉덩이 통판처리 되어있고요. 이게 이제 또 다섯장에 갑니다. 컬러 다르게 여름에는 화사한 컬러 필요하니까 라임톤, 오렌지톤 물론 소재는 기본적으로 다 기능성이고요. 레드 컬러 그리고 그레이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레이 컬러까지 해서 4만 4,910원에 일단 10장 확보하셨어요. 10장 10장 흡한 소권에 바람길 잘 열려있는 10장 확보를 하셨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더 있어요. 모달 아시죠? 부들부들하면서도 애기들이 베네조그레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그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모달이 모달이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서버들한 이런 느낌 걸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렌징사의 모달이 무려 97% 그렇죠. 한 장이 아니라 얘마저도 다섯 장이 가요. 다섯 장이에요. 컬러 다다르게 블루 컬러 시원하게 챙겨드리고 옆쪽으로 세련된 민트 컬러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달이 컬러 발색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이런 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옐로우 컬러도 저희가 또 한 번 챙겨드리고 핑크 컬러에다가 와인 컬러까지 모달로 또 다섯 장 확보를 하셨고 그리고 안 끝났어요. 이거 구성 소개하다가 오늘 저희 15종이 아니라 16종이잖아요. 더 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손에 차고 있는데 이게 기능성에 아스킨 소재가 들어가서 흡판소건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있는 팔토시 쿨링 팔토시를 드릴게요. 제가 손이 아예 차고 있는데 맨살보다 시원한 느낌 아시죠? 그늘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되고 흡판소건 기능성 들어가 있고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까지